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연못이 동할 때마다 먼저 들어가서 낳는 사람을 수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스스로 움직일 기운이 없는 병자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연못이 동하기만 기다리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죠.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도 그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기만 하던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 나음을 입은 병자들이 누구인지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서 나음을 입었던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장 희망이 없었던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을 만났고 그는 오늘도 주님 곁에 살아있습니다. 나음을 입기를 바라고 각색의 병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조금이라도 소망을 두고 있는 한 우리의 눈은 결코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느라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병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 건지요. 오직 한 사람 아무도 도와줄 리가 없었던 38년 된 병자만이 더 이상 연못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설령 연못이 천번을 도한다 해도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주님의 눈에 보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한 사람에게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내가 구원을 얻고자 하느냐 내 죄를 사안받고자 하느냐 그렇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죄악의 사슬을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사망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법칙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던 수많은 병자들 중에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병든 자를 불러 건강케 하시는 의원으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시고 사망에 빠진 자를 불러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인 것을 깨달은 사람 그것을 스스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절망하는 사람 바로 베데스다 목가에 오셨던 주님께서 찾으시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기나긴 세월 나는 바라만 보았네 베데스다 그 연못을 때때로 연못이 도망한 수많은 병자들 성한 목표여 기뻐 뛰었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나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나요 하염없이 단식만 하면서 나는 하늘을 보았네 나는 어디서 왔나요 나는 어디로 가나요 이토록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누웠다 가나요 마냥 바라만 보다가 덧없이 가야만 하나 오늘도 바라만 봅니다 몸은 야외여 가고 인생은 저물어 갑니다 연못이 천번을 동해도 나는 못 들어갑니다 그저 바라만 보겠죠 어느 날 한 분이 오셨네 그분이 나를 보셨네 나도 그분을 보았네 나도 그분을 보았네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분께 애원하였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하셨네 나는 음성을 들었네 그리던 구조의 음성을 나는 일어나 걸으라 나는 일어나 걸었네 그대여 하늘을 보니까 절망에 빠진 채로 그대여 주님을 보나요 아무도 돈들이 없는 채 아무도 돈들이 없는 채 sal구가 되겠지 싸우고 그분이 저만 그분이 그된 감사합니다.